남자는 불현듯 생각한다. 입맛이 없군. 이럴 땐 뭐든 튀겨먹는 게 장땡이다. 그렇다면 남자는 떨어진 입맛을 냉큼 주워줄 법바속촉 치즈감자빵을 만들게 된다. 혼자 사는 그 남자는 재료를 준비한다. 소금, 빵가루, 스위트콘, 단면, 모짜렐라 치즈, 감자, 그리고 시 먼저 남자는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적당히 잘라 15분 정도 물에 삶는다. 껍질 채 삶으면 감자 본연의 맛을 더 살릴 수도 있지만 귀찮아. 어쨌든 삶은 감자를 잘 묶여준다. 소금 두 꼬집 넣고 스위트콘을 투입하고 다시 잘 섞어줍니다. 스위트콘은 식감과 단맛을 책임지니 꼭 넣어보게. 이라고 남자는 생각한다. 남자는 식빵의 테두리를 잘라주고 밀대를 사용해 앞뒤로 돌려가며 얇게 만들어준 뒤 슬림해진 식빵 속에 감자콘과 모짜렐라 치즈를 넣고 만두처럼 터펙포크로 용접을 해준다. 이제 달걀 하나를 히리릭 잘 풀어 달걀에 한 번 빵가루에 한 번 묻혀 준비해놓고 해내 식용률을 3분 정도 이어라니고 만들어 놓은 식빵을 투하 중불로 표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재빨리 튀겨주면 바삭하고 고소한 치즈 감자빵 드디어 완성이다. 남자가 치즈 감자빵을 케찹에 찍어 먹어보고 땅에 떨어진 입맛을 줍줍하고 있을 때 또라이 김과장이 소개해준 국민학교 동창인 그분에게서 먼저 문자가 하나 오는데 얘기 들어보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부담스러우실테니 없는 일로 해요 좋은 이념 만나시길 바랄게요 어? 뭐? 뭐지? 다행인 듯 접섭한 이 느낌 이러면 남자는 혼란에 빠진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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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